저번 비디오에서 제가 자동문항 생성, 오토매틱 아이렘 제너레이션을 머신건의 비유를 했었죠. 그 머신건의 비유도 나름 일리가 있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오토매틱 아이렘 제너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또 다른 비유로 준비했습니다. 오토매틱 아이렘 제너레이션은 스위스 나이프다. 스위스 칼 저희들은 이제 뭐 특히 남자분들은 하나씩 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혹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스위스 칼 이렇게 보면 칼도 있고 포크도 있고 나이프도 있고 또 저는 이제 그 까미노를 가려고 갔다 왔고 한번 더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스위스 칼을 하나 가져가야 되나 안 가져가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가면 유용한데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항에서 또 이렇게 검색대도 통과해야 되고 무겁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다용도 목적의 어떤 그런 칼들을 이거를 좀 갖고 있으면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디스크러브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동문항 생성이 뭔가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할 때 그 다용 다양한 목적 그 용도가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숫자 바꾸고 그림 바꾸고 말 바꾸고 변형을 시키는 게 뭐 뭐라 믿게요. 그렇게 생각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RMG 애니메이션을 바라볼 때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나 스위스 칼이라고 보면 그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그 기능이 이제 주된 기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Theoretical, Psychometric 측정하게 Psychometric 한 Theory에 아주 유용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유용한 것은 Psychometric Practice 실제로 우리가 현재 Psychometric을 현장에서 하려고 할 때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해결하기에 중요한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술적인 관점입니다. 저희가 테크놀로지는 항상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테크놀로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처럼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막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assessment에 어떻게 잘 가지고 와서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잘 가지고 와서 assessment를 improve하기 위한 유용한 용도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바라보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에서도 Automatic Item Generation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유용성을 설명하거나 그리고 근간, 파운데이션을 설명을 할 때 그런 관점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적인 관점에서 좋고 AI가 아주 유용하고 그다음에 practical한 거, 기술적인 관점 그런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구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practical한 것도 마찬가지죠. practical하게 유용하다. 하지만 이게 항상 유용하나? 언제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 기술적인 관점은 조금 제 컨트리뷰션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빨리 발전하잖아요. 오토매틱 아이언 제너레이션에 대한 태동기가 1970년도, 60년대부터 있었지만 그런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2000년도 넘어오고 2010년도만 해도 2000년도보다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해가 지나가면서 새롭게 나오는 테크놀로지는 변화의 속도는 되게 빠르니까 그쪽 부분은 이제 제가 케첩을 조금 많이 하죠. 일단 그 세 가지가 있고요. 뭐 티어리티컬한 관점들 그리고 프랙티컬하게는 뭐가 중요한지 테크니컬하게는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지만 티어리티컬한 관점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벌리르티에 대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벌리르티를 높일 건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아, 벌리르티를 높이기 위해서 AIG가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이 이제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AIG가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이제 벌리르티 말고는 이제 저희가 어세스먼트를 개발하려고 할 때 새롭게 나오는 이론들이 있어요. 좀 사이언티픽하게 개발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물론 이제 인지주의가 있고 행동주의가 있고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그 행동주의 관점으로 저희가 어세스먼트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인지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인지주의가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자기주도 학습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사고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어세스먼트에 녹여내야 된다라는 특정하게 녹여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미슬레비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수잔 앰브레스톤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셨죠. 인지주의 관점에서 볼 때도 볼 때도 이 AIG가 아주 유용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수잔 앰브레스톤 선생님은 이제 많이 주장을 하셨어요. 뭐 행동주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이런 행동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자동문항 생성은 유효 아주 유용한 도구로 저기 포인트 아웃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또 이게 중요하구나 두 가지 AIG가 두 가지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된다. 그것은 이제 이론적인 관점이고 프랙티컬한 걸로 넘어오면 이제 프랙티컬한 거는 이제 저희가 문항을 생성을 하고 그 문항을 아이템뱅크를 관리를 하고 그것을 또 스코어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을 때 AIG가 참 유용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뭐 잘 와닿는 것은 이제 아 이 프로덕션 자체에 문항을 만들 때 아이템 라이러가 가지는 그 서브젝티비즘 아주 주관성을 좀 없애서 좀 이 문항 제작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 그리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슬로우하고 익스펜시브한 프로세스인데 좀 프로덕션에서 에피션시를 어떻게 높일 수 있냐 우리가 문항이나 시험을 만들 때 그 프로덕션에서 어떻게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오토매틱 RM제너레이션이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뭐 상식적으로 조금 와닿아요. 하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AIG로 또 전환하는 그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AIG를 임플멘테이션 하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뭐 실제 해보면 섭스텐셜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프랙티컬한 세이딩은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되고요. 접근을 해야 되고 프랙티컬한 세이딩에서 이제 저희가 또 이거는 이제 뭐 티어리 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티어리티컬하게 볼리르티나 뭐 이런 거와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 어세스먼트들이 이제 그 러너 센터 포모티브 어세스먼트나 다이그노스틱 어세스먼트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기주도 학습이다 뭐 이런 그런 새로운 어떤 어떤 그 학습법 교수법 네 그것을 받쳐 주기 위한 어세스먼트 네 그것 그것에 맞는 어세스먼트를 해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이그노스틱 어세스먼트나 포모티브 어세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들은 이제 보통 전통적인 관점에서 서머티브 어세스먼트 총괄평가가 가졌던 어떤 monitoring and evaluation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현상을 파악하는 것에 큰 그림에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 개개인마다의 어떤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세스먼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어 아이템 뱅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문항 문제 은행이 그렇기 위해서는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AIG를 사용하면 아주 유용할 수도 있다라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Learner Centered Assessment Practice를 할 때 AIG가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프랙티컬한 관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래로 말씀드릴 수 있고 기술적인 테크놀라스컬한 관점에서는 첫 번째 아주 이제 또 직관적으로 와 닿는 것은 뭐냐 하면 아 얘는 이제 지필 시험에서 컴퓨터 베이스드 시험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컴퓨터 베이스드 시험을 이제 종이를 그냥 PDF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어 종이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읽고 시험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이에 쓴다거나 혹은 Selected Response 우리가 무슨 뭐 글로 써서 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글로 쓰여지거나 이렇게 된 곳에 우리가 Select 하거나 Multiple Choice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세스먼트의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상으로 넘어오니까 아주 이노베이티브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소리를 들려 준다거나 말로 대답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림을 움직여 가면서 한다거나 Interactive 하다거나 그리고 그런 것과 같은 아주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하일리 멀타이미디어 비쥬얼이 뛰어나고 멀타이미디어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세스먼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된 거죠 그럴 때 어세스먼트가 AIG가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거 어떻게 그게 AIG가 그렇게 유용하지?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AIG가 어떨 때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유용성을 가지게 되는지 제가 글이나 뭐 페이퍼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큰 관점의 기술에서의 관점은 이제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세스먼트가 이제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주고 밸리데이션도 되고 스코어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도 하고 그 전반적인 과정을 상당 부분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사람들이 했던 것을 이제 기계화 시키는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제이션 오토메이션을 시키는 그러한 트렌드로 이렇게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세스먼트가 레이버 인텐시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쌌던 거예요 그렇게 비싼 어세스먼트를 자동화 시켜서 좀 더 스케일러블 하게 크게 확장시키고 대량으로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계화 시켜서 이제 인터넷을 100% ICT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하려고 할 때 오토메틱 아이렘 제너레이션이 아주 유용하다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어세스먼트 플랫폼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러닝 애널리틱 플랫폼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오늘 AIG가 상당히 유용한 도구다 AIG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오토메틱 아이렘 제너레이션이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길었죠 오늘은 좀 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스위스 나이프처럼 세 개로 되어 있고 이론적인 관점 좀 프랙티컬한 관점 그리고 테크나워즈컬한 관점 테크나워즈는 이론과 프랙티스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좌청용 그리고 프랙티스가 500호면 그 밑에 있는 그 두 개를 다 서포트하는 게 기술적인 임플리케이션 기술적인 관점으로 AIG를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JSON 프로젝트 Timothy CL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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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